8 9번 만평.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거냐, 정책 대화냐, 서로 기싸움하던 여야 대표가 아글쎄 웬일인지 일대일로 만나 국정운영과 각종 정책을 상시 논의하기로 해 꽉 막힌 여야 협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도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대화하고 공개적인 정책 대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하며 실질적인 정책을 논하는 자리를 강조해서요. 늘 못 잡아먹어 안다니 요야가 정책 대화와 협치라 그 한 번 더 속는 셈치고 지켜보는 수밖에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품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차이 특히 교육자유특구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교육회는 학교 소열화와 입시 경쟁 유발 우려를 제기한 의견이 반영돼 다행스럽다는 반면 지자체는 매우 아쉽다는 입장이지 뭡니까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지방의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 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자유특구는 다른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했으라도 꼭 시행해야 합니다. 라며 교육계와는 상반된 반응을 내놔세요. 네.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이란 한 집에는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개수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한 선두권 경쟁이 펼쳐지는 K리그2 무대에서 우승을 노리는 김천상모가 새 사령탑으로 2019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을 준수로 이끈 정정용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자, 이 회파 주간대회에서 우리나라 첫 준우성을 이끌었던 감독의 부임에 그만큼 큰 기대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정정용 감독은? 시즌 중간에 부임에 더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팬 모두가 고대하는 K리그2 우승과 K리그1 승격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각오를 밝혀서요. 네, 2019년 폴란드에서 보여주었던 감동의 신화를 김천에서 다시 쓸 수 있을지 개봉박도입니다.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